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울산에서 현재 체납된 자동차세만 해도 165억 원이나 되는데 체납 차량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관공서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아예 번호판이 떼인 채로 도로를 달립니다.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인데 체납 차량 단속반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가 길 양쪽에 세워진 번호판을 스캔하자 단속음이 울립니다. 차량 번호를 선택하면 태블릿 PC에 체납 목록이 뜹니다. 이 차량 소유자의 전체 체납액은 48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고해의 체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서 적발된 또 다른 차량. 체납액은 낮지만 역시 영치 대상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도 자동차세 두 건 33만 원 정도 체납된 차량입니다. 소액이지만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정차 위반이나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과태료가 30만 원이 넘으면 역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만 4천여 대. 올해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에 이르고 체납액은 165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매달 2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다닌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